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가요 바로 원전 재료죠. 이 원전 재료가 지금 주시장에서 가장 재료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하다. 2035년도까지 지속되어 이 재료가 그리고 이거는 계속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최고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종목 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종목은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때도 이때도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1조 5천억이 터진 건요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있냐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들고 있다 완전 매집한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4,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오는 건요 개인들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주가는 이렇게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 절대 털리면 안 된다. 하지만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아무리 제로가 커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N자형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비중 축소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추가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잡아야겠죠.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이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했다고 끝이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2차 파동이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뭐를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에요.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엄청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로 개인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본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신호까지 드리잖아요. 얼마, 원. 왜 이렇게 드리냐면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이런 기회의 자리가 왔을 때만 어떻게 하냐? 추가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추가 대응 기회, 이런 기회가 왔을 때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찍는 이유는 대장주이면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 정말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절대 털리면 안 돼요. 기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대응해야 된다고 추가 매수, 그래서 신규 매수해야 되는데 이 매수 타이밍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당연히 2차 파동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 수주가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수주가 지금 두 개만으로도 2기만으로 몇 조죠? 24조입니다. 50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천조예요. 엄청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때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개인 분들이 이 고점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 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가 엄청나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에요.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런 저점 구간은요. 제가 강력하게 홀딩 하시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 무조건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점 매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매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점 매도까지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00만원이면요.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세력 주도주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요.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원금 복구 반드시 해 드리고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의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만 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